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함없이 저희 우진항공을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탑승하신 비행기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우진항공 WJ0408 편입니다. 목적지인 파리까지는 이륙후 1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선반을 여실 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오늘도 블루스카이 회원사인 저희 우진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우진항공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오프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떠나는 것처럼 우진항공의 승무원이 되어서 안내방송을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도전해보는 ASMR이라 조금 쑥스러웠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비행기 탔던 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마 제주도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어떻게 아냐면요 어릴 때 제주도에 갔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제가 하늘 풍경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리고 하늘 위에 떠 있을 때 이 창밖을 보면 제가 구름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이 무거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안 자는 편인데요 잠을 안 자고 창밖을 구경하거나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타자마자 잠들어가지고 내릴 때쯤 깨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하면 기내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왠지 비행기에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똑같은 오렌지 주스인데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또 저는 기내식을 고를 때 많이 먹는 한식 보다는 비행기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현지 음식을 다 선호해요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색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내식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비가 내리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분명 공항에서는 비가 엄청 내려 가지고 활주로가 다 젖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약간 진짜 노을 같이 보이는 주황빛 햇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구름에 비춰 가지고 너무 예쁜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사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너무 신기해서 진짜 그때 바깥을 바라보면서 오래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좀 척척하고 그러니까 우울해질 때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날씨까지 안 좋으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그럴 땐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정말 예쁜 해가 있는 하늘 위에 이 구름 사이를 날아 가지고 이렇게 꿈에 그리던 휴양지로 떠나는 상상 여러분을 잠시나마 여행의 기쁨에 빠지게 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 우아로그 우리 또 얘기해요 안녕